지금 요번 빵 있어요. 안에 있어요. 저도 요번 유카타 입어요. 지금 열 시에요. 그래서 조금... 그래서 좀... 침대 가기 준비 할 거에요. 후탄 위에 차 거에요. 조금 따라요. 우리 양말 재미있어요. 내일 다른 호텔 이사 할 거에요. 하지만 일본 문화 해야 돼요. 해야 돼... 해야 되는... 그래서 해야 돼서 우리 여긴 있어요. 아유... 힘들어요. 지금 너무 비교해요. 그래서 드디어 끝났어요.